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김민정입니다. 국내 원전 절반 가까이가 가동을 멈추게 되면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여름에 심각한 전력 대란이 우려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이 사용된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획예방정비로 지난달 8일부터 가동을 멈춘 신고리 1호기는 정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00만킬로와트급의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까지 가동을 멈추면 200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공급이 차질을 빚게 됩니다.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동정지 결정으로 전국원전 23기 중 절반에 가까운 10기가 가동을 멈추게 됐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월성 3호기도 계획예방정비가 예정돼 있어 전력난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